안녕하세요. 뇌마니의 지민입니다. 2021년에 한 해가 마지막 달이 왔는데요. 벌써 시간이 흐르고 흘러 12월이 됐습니다. 마지막 달인 12월은 바로 홈커밍데이로 홈커밍데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윙 교수가 있었죠. 1타 강사 교수님이 또 계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AR! 맞아 이거 맞아 맞아 AR이랑 윙방님 지금도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부캐 많은 분들, 마이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세 번째 윙기마켓에 계시는 사장님 맨날 마음이 바뀌시잖아요. 누룽지도 봤었고 결국에는 제 값에 가져가셨는데 너무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배워가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결과물을 또 얻어내고 가끔은 또 실패하는 그런 내 예상과 제가 억울해져서 뭔가 실패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결과물을 얻고 정보를 얻어가고 공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아 오케이! 수업! 오케이 이거 이성소독 철저히 어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역시 들어오실 때부터 소심한 생각 아 역시 들어있을 때부터 소심한 생각 소심한 생각 아 이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부시자 대표 오늘 또 뭔가 만드는 이번만은 기필코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달인 홈커밍데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